지난 7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종배 의원의 여정업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떠들썩한 뉴스였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새정치민주연합 윤성옥 전 도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장 당시 식당에서 여정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 여성이 성추행당하지 않았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그러나 반박 기자회견을 대가로 이종배 캠프에서 여정업원 측과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경찰은 일부 금품을 거래하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정업원의 남편과 이종배 캠프 관계자 윤성옥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수사지휘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지휘 요청에 대해 먼저 범죄 성립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번 주 중으로 수사지휘를 내리기로 한 만큼 이미 큰 방향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 의혹 당사자인 이종배 의원과 여정업원은 빠져 알맹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의 막판 변수였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선거가 끝난 현재 다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